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의 나영선입니다. 주식투자는 단순한 법칙과 공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류를 읽고 시대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눈이 필요한데요. 주식 투자,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우시죠? 이럴 땐 여러분의 1등 투자 멘토,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빨간 주식을 찾아나선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그 중에서도 응급제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빨간 계좌를 위한 주식 특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워넷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2차 전지 셀 기업들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바로 양극제에도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는 바로 이 응급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가,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숟가락은 젓가락 같다고 붙어있어야 됩니다. 양극제는 그러나 누구랑 붙어있어야 될까요? 바로 응급제랑 붙어있어야겠죠. 그런 이 양과 음, 바로 이 양극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응급제를 공부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안에서는 양극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응급제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제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응급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진지하게 깊게 여러분들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제, 우리가 양극제는 주행거리,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성능을 얘기할 때 이 양극제가 부각됩니다. 아, 이 배터리가 성능이 참 좋다 얘기를 하면 이 양극제에 대한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거고 또는 우리가 배터리가 배터리 출력이 참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양극제에 대한 성능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출력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다 보니 양극제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부각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응급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응급제는 이제 충전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응급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응급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를 쓰다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 100%라고 충전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터리가 빨리 닳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쓰다 보면 그것은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바로 이 응급제가 그때부터는 성능 자체에 대한 저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가 100% 충전되었는데 왠지 빨리 닳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응급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데 자,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이제 배터리가 뚱뚱한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배터리가 얄쌍하게 이런 얇은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모양으로 뚱뚱한 배터리로 바뀐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응급제에 대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푸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배터리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응급제에 대한 발전이 있어줘야겠고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 자, 요즘은 또 충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충전에 대한 이슈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응급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충전대에 대한 속도 얘기가 나온다면 이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한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응급제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응급제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응급제 시장에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현재 우리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국내와 바로 유럽, 그리고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현재 IRA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응급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장 자체를 한국이 가지고 와야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응급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양급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선점 우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발전을 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양급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하이니켈 배터리 다음에 종착력은 어딘가? 결국에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응급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양급제 안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안에서도 NCM이나 NCA라든지 이런 활물질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면 우리가 응급제에 대한 부분에서 활물질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천연 흑연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인공 흑연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한다든지에 따라서 이 응급제에 대한 성능도 바뀔 수 있고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여력이 양급제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현재에서는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사용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1%가 최대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응급제 시장을 보면 현재 이 응급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종 흑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천연 흑연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현재 실리콘 응급제인데 사실 실리콘 응급제는 현재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 빈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에 맞춰가지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나라에서 이 응급제, 특히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공 흑연 응급제입니다. 인공 흑연에 대한 응급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 천연 흑연 응급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가져감으로써 실리콘 응급제와 인공 흑연 응급제가 현재의 응급제 시장을 다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천연 흑연 응급제가 성능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인공 흑연 응급제가 성능이 좋은 것인가 또는 실리콘 응급제가 성능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천연 흑연과 인공 흑연을 비교했을 때는 인공 흑연 응급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물론 실리콘 응급제가 성능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인공 흑연 응급제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캐시카우가 형성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응급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터리에 대한 용량과 전압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응급제에 대한 역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 응급제에 대한 글로벌 순위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신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응급제에 대한 부분에서 높은 그러니까 가장 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이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응급제 주요 제품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그리고 실리콘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 실리콘은 대부분 다 애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실리콘 응급제의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발전을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인조 흑연 응급제는 현재의 캐시카우 형성을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 세계에서 한 5위권에서 한 6위권 정도에 대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이 인조 흑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애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2022년도에 국산화를 이뤄내므로써 현재는 인조 흑연 응급제, 천연 흑연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만이 유일하게 현재는 국내에서 인조 흑연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 실리콘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주라고 적혀 있지만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극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 흑연이라든지 또는 인공 흑연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흑연에 대한 부분의 매장량 자체가 중국이 워낙 많은 매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료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정 안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흑연에 대한 원료를 수입을 해서 현재는 흑연 응극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일본 업체들이 이 응극제 시장에서는 상당한 약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중일 세금대만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응극제 시장에서 가장 선두권을 달려나가는 업체는 바로 중국이고 두 번째는 일본, 그리고 우리는 후발주자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제는 달랐죠. 양극제는 중국이 앞서 나가는 반면 한국도 상당하게 따라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일 기업으로만 본다면 양극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극제 제조사별 고객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BTL이라는 기업이 현재 파나소닉, 그리고 LG화, 삼성 SDI, BYD, 텐진 리선, 그리고 고시안 가오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현재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지만 현재 중국에 대한 제조사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군데에서만 이 응극제를 수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극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여러 군데를 두는 것처럼 이런 제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제조사를 여러 군데를 둠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BTR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순위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런 응극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개발이 증진된다면 그만큼 많은 고객사를 둘 수 있는 또는 국내에 대한 LGNN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또는 SK온도 함께 고객사로 둘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응극제 제조사업의 고객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작년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흑연 응극제 국산화라는 뉴스가 바로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 뉴스였고 자, 그때 나왔던 뉴스가 전량 해외 수입에 대해 의존하던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 바로 인조 흑연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를 성공했다. 자, 어떤 업체가 있느냐 산업부 제1차관은 핵심 부품에 대해서 공급망 안전 점검을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방문했다. 지금 현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이 변경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도 이슈입니다. 인조 흑연 응극제에 대한 국산화 공장을 8월 25일 날 소부장 협력 모델을 통해서 인조 흑연 응극제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포스코 케미칼 공장을 방문하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응극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이 이런 인조 흑연 응극제가 현재 응극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에 따른 국산화가 바로 작년 2022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2022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국산화에 이루어냈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이런 인조 흑연 응극제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내면서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는 사실도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 자체는 정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런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실리콘 응극제 개발 현황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응극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고용량을 담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행거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흑연 응극제 바로 흑연 응극제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에 대한 고용량을 실리콘 응극제가 해결을 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주행거리는 상당 부분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응극판에 대한 두께가 최소화되면서 배터리 출력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귀를 해본다면 주행거리와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양극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 응극제를 얘기를 하면서 주행거리에 대한 얘기가 부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출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인조 흑연 응극제를 씀으로써 맥시멈에 올라와 있던 부분 자체를 양극제에 대한 성능을 최대로 올렸던 부분 자체를 응극제에 대한 파트너를 실리콘 응극제를 바꾸므로써 양극제에 대한 성능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양극제에 대한 출력을 좀 더 올려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응극제가 출력을 담당하거나 또는 주행거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제가 주행거리와 출력을 담당을 하는 거고 현재 응극제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실리콘 응극제가 크게 해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부피 팽창은 흑연보다 10배 더 커서 장기적인 사용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스웰링 현상을 보셨습니다. 일부러 그 그림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우리가 이 응극제는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수명이라든지 또는 충전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응극제이기 때문에 응극제에 대한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수명 자체가 짧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피가 팽창되면 앞서 봤던 것처럼 배터리가 뚱뚱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된다면 이렇게 뒤에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스웰링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런 실리콘 응극제 시장에 대해서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세 가지 기업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이 2022년도에 인조 흑연 응극제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고 그다음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 산화물과 실리콘 탄소 복합제에 대한 시제품에 대한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실리콘 응극제보다 한 발전 더 나갔던 부분이 바로 이 리튬 메탈 배터리 바로 리튬 메탈 응극제라고 얘기하는데 리튬 메탈 응극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선행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배구조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포스코라는 그룹 안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인조 흑연 응극제와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양극제를 중심으로 사업회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실리콘 응극제와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포스코 퓨처엠 소관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현재 실리콘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 함량에 대해서 7% 실리콘 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 응극제를 현재 개발 중인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룹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현재 응극제 공장을 증설 중인데 바로 경북 상주에 증설 중인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배터리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과 국내의 양극제와 응극제 전해질 관련된 공장이 어디에 증설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이런 곳에 대해서 응극제에 대한 공장이 생기고 있고 양극제 공장이 생기고 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조 후경과 응극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응극제를 우리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 흑연 응극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천연 흑연 응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그냥 일반적인 천연 흑연 응극제를 인조 흑연 응극제를 좀 더 계량시킨 것이 바로 저팽창 천연 흑연 응극제가 되는 거고 인조 흑연 응극제는 천연 흑연 응극제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응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응극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 5가지로 나뉜다. 크게는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천연 흑연 응극제에 대해서 2가지로 나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응극제에 대해서 원료가 있고 중간 소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천연 흑연 응극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흑연 광산에서 흑연을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천연 흑연 응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통적인 천연 흑연 응극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은 좀 더 계량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인조 흑연 응극제가 되는데 이 인조 흑연 응극제는 콜타르를 기반으로 해서 침상코쿠스를 엮어서 그것으로 인조 흑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코쿠스는 석유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쿠스와 관계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태경화학그룹의 태경BK라는 기업이 침상코쿠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이 침상코쿠스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루어냈고 그 부분 자체도 유수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조 흑연 응극제라든지 응극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분류를 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응극제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앞서 봤던 실리콘 응극제라든지 또는 인조 흑연 응극제라든지 또는 천연 흑연 응극제라든지 또는 리튬 메탈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메탈 응극제라든지 이 부분 자체를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응극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과에 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실리콘 응극제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직접적으로 인공 흑연 응극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에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응극제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C가 있는데 SKC도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SK온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SKC고 한 군데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현재 SK온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2025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SK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그룹의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SKC 같은 경우에는 응극제에 대한 부분 자체 SK온에 들어가는 응극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진 모티리얼즈라고 적혀있는데 요건 이제 롯데에너지 모티리얼즈가 됩니다. 최근에 사명이 바뀌면서 롯데에너지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우리가 흔히 구리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리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 응극제 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극제에 나오는 여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다면 응극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연을 직접적으로 제조 및 생산한다든지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대부 마그네틱이 이제 탈철기 회사로 유명한 기업이죠. 자 또는 이제 TCK, 내창, 상모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코오롱 인더와 롯데케미칼, 한송, 네오텍, EM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오롱 인더고요. 두 번째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롯데가 보면 이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동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증설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롯데그룹이고 추가적으로 이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롯데정보통신은 충전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롯데마트가 좀 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충전소는 상당히 쉽게 입점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을 본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 두 번째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두 가지 기업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오롱그룹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화학업체라고 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2차 전지에 다들 한 발짝씩 담그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오롱인더를 통해 가지고 소재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급제 시장을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응급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양극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양극제는 주행거리라든지 또는 이제 출력 성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극제 시장이 그만큼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응급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충전 속도와 그리고 수면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충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수명에 대한 배터리 처리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런 응급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소재 분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배터리에 대한 4대 구성 요소 그리고 양극제 그리고 응극제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보셨던 양극제와 응극제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양극제와 응극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따라 움직이냐면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활성화 물질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활성화 물질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주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양극박, 응극박이라고 합니다. 흔히 양극박은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응극박은 동박, 바로 이제 구리박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이제 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얇은 막에 대한 얇은 뭐랄까 이제 레이어를 뜻하는 부분들이 돼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판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서 여기에 붙이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리박, 동박 같은 경우에도 얇게 떠서 이런 활성화 물질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양극박과 응극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바로 앞서 봤던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한번 외우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알루미늄은 우리가 이런 양극박에도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배터리 케이스에도 이런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분리막, 전해질, 양극, 응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거기에 케이스가 포함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렇다 보니까 양극에 대한 부분,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을 원재료를 정제 및 가공하는 기업이 국내에는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7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노벨리스크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현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를 조일 알루미늄과 DOA의 이 두 군데가 정제 및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기업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DI 동일이라는 기업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마 알루미늄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은 비상장 기업이고, 동원 시템즈는 상장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도 DI 동일이 가장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DI 동일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안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본업이 따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현재는 조금 주가가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롯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롯데 그룹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롯데 케미칼, 두 번째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롯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증설을 통해서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롯데 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서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원시템즈인데, 동원시템즈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부터 계속적인 증설을 통해가지고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네 가지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동원시템즈, 여러분들이 동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치캔, 그죠? 그 참치캔도 알루미늄, 바로 이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이 동원시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참치캔이라든지, 또는 통조림 캔을 만드는 기업이 이 동원시템즈고요. 대신에 요즘은 이 참치캔이나 또는 통조림 캔이 아니라 알루미늄 캔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면서, 본업이 어떤 통조림 캔이 아니라, 이런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업을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박이라고 하면 흔히 구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가공시키는 기업이 존재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리 관련주만 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리 관련주는 이번 시간에는 시각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이런 동박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기업들, 그 기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KC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ON에 대한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C 이 두 군데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2차전쟁 ETF 안에서 총 6번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ETF 펀드에서 이 SKC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주가는 하락을 해 있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ETF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모테리얼즈가 있습니다. 과거 2017년도에 3월 15일 날 테슬라 스타필드 한안 매장이 처음으로 생기고 3월 17일 날 테슬라 청담매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바뀌었던 기업들이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때 LG화학이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코스모화,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업이 바로 일진 모테리얼즈였는데 그 일진 모테리얼즈가 바로 롯데에너지 모테리얼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최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이 2차전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왜 양극제도 올랐고, 음극제도 올랐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제도 올랐고, 전해질도 올랐고, 분리막 관련제도 올랐는데 왜 하필 동박만 안 움직였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만큼 동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알루미늄 박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동박에 대한 부분은 약 4에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박 관련제도는 상당한 급등 양상을 보였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SKC라든지 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두 가지 기업도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이 지나다 보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전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활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양극재와 응극재를 활물질이라고 합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활물질은 양극재와 응극재를 얘기하는 거고 다만 이런 양극재와 응극재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합재라고 하는데 이 합재는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도전제는 뭐냐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럼 바인더는 뭔가요? 바인더라는 것은 도전제와 활물질을 붙여주는 역할,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인더라고 얘기를 하고 활물질과 그리고 도전제는 이 활물질이 혼자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도전제가 붙음으로써 빠르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전제입니다. 그러면 도전제에 대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배터리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도전제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과 이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NT 도전제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양극제와 음극제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양극제에 들어가는 도전제가 있고 음극제에 들어가는 도전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제와 음극제에 대한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도전제입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 도전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나노신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에서 현재는 대부분이 이 CNT 도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노신소재가 지금 현재는 양극제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물론 처음에 개별주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도전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나노신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이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1차전지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바로 이 2차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건전지 같은 것들을 1차전지라고 합니다. 자, 비추로셀은 1차전지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죠. 자, 다만 이 비추로셀이 최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전지 기업으로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제에 대한 연구 개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비추로셀은 도전제에 대한 부분 자체로는 매출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도전제 시장 자체는 확장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이 비추로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전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보셔야 되는데 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활성화의 물질을 좀 확대시켰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제 집전체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집전체라는 것은 양극박과 응극박,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박과 구리박에 대한 부분을 이동시켜주는 이동 통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의 집전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대신 이제 합재라는 것은 활성화의 물질과 활물질과 도전제를 바인드에 붙임으로써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재라고 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응극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응극재에 부가적으로 되는 도전제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박, 구리박까지 한 번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 이렇게만 구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그런 주도주 패턴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에코프로 가니까 이게 주도주일 거야. 그게 아니라. 포스코 가니까 이게 주도주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극재는 주행거리와 그리고 성능을,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다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명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또는 충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급속 충전이냐 완속 충전이냐에 따라서 또 시장 자체는 한 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데 그런 충전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응극재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충전에 대한 이슈가 확장되거나 또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 자체가 길어져야 된다는 이런 언론적인 부분에서의 화두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응극재 시장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극재라는 것이 10이면 응극재는 아직 2에서 3 정도밖에 시장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한 종목만 산다면 당연히 양극재를 사야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2차전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응극재에 대한 기관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동박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를 이용을 해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구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결국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공급에 대한 물량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구리 박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전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전제라고 하면 그냥 양극재만큼 강하게 올랐던 나노신소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제는 지금 현재 이런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도전제에 대한 역할은 상당 부분 확장될 예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만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주가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면 앞으로는 신규적으로 비츠로셀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도전제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나노신소재만이 유일하게 급등 양상을 보였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츠로셀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 주가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도주가 되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배터리 셀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응극제와 기타 첨가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부를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해질. 이 전해질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방문을 했던 곳이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공장을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든 것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네 스페셜 이상로 파트너와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음극제 시장의 전망부터 관련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빨간 주식 특강. 2차 전지 섹터의 유망주를 포착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02-3490-5091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눌림모 검색식을 드립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2차 전지주로 계좌 충전을 통해 반짝이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세요. 와우네 스페셜과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붉게 빛나는 계좌를 향한 그날까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